아 블랙 가드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계속 하기로 바로 시작되네 나 왜 여기 아 내 여기 있다고?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회복이 안되죠 이제 우브라니에서 해야되네 그리고 음식이 필요한데 갑시다 회복도 한번 해야되네 진짜 안가지고 치유사한테 상처치료를 해야되죠 아 이거 그냥 자고 일어나서 해야겠다 상처 상태에서 이동을 해도 체력이 더 달다거나 이렇지 않네요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서 물어보시는게 있더라구요 이게 살라고 봤는데 평가가 너무 안좋아서 살만한 게임인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솔직히 저도 어제 하루밖에 안해봤지만 중간에서 한번 약간 점검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스팀에서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게임을 좀 많이 했죠 크로우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을 이식해온 것도 있고 중간에 버허가 있어서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끔 옛날부터 명작으로 평가를 받아서 스팀으로 나온건데도 부정적으로 받았어요 반면에 이 게임이나 바운드 바이 플레임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렉도 없었고 뭐 튕기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게임이 재미없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게임이라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튕기는 것도 없었고 렉도 없었고 게임성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바운드 바이 플레임을 다르게 사양이 낮거든요 사양이 낮은데 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투 합쳐서 35기가나 되는데 사실상 뭐 패키지 사니까 35기가나 되는거죠 이게 사양이 낮은데 용량이 높은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양이 높은 게임들은 사무용 컴퓨터 같은 데서 잘 안돌아가니까 걸고 시작을 하는데 사양이 낮으면은 직장인 같은 분들 뭐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용 컴퓨터에 35기가가량 되는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약간 많이 불편합니다 저처럼 저나 뭐 솔직히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게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을 자주 안하시는 분들은 해도 뭐 일주일에 한두시간 하거나 서비스업 할 때 저도 서비스업 할 때는 몸이 힘들어서 게임을 거의 안했거든요 한달에 한두시간 하고 그랬는데 게임을 자주 안하다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긴 게임이 용량을 많이 먹는데 컴퓨터에 계속 깔려 있으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약간 이제 사양이 낮은데 용량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텐데 무엇보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또 예쁘잖아요 화면이 지금은 예쁜데 처음에 애니메이션 나올 때 많이 부렸거든요 나는 나는 워크래프트 유즈맵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또 부각이 돼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오히려 이 게임은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진짜 뭐 고티받은 게임처럼 그렇게 즐길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잠깐 즐기는 거 할 게임 없을 때 확실하게 칭찬할 걸 칭찬하고 솔직히 말 건 깝니다 바바리안 엠에 달렸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더라고 바바리안 엠은 사진이 크레토스 표절인데 인게임은 메이플소리 표절이야 그건 아니야 요즘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일을 볼까요? 제거 좀 려면 찾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 혹시 왜 이렇게 해? 어떻게 해? 무슨 일을 할까? 찾으니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은 할까 무슨 일은 할까? 뭐냐 그건 좋은데 어디서 별 제한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거 같은데 2개 까지 밖에 못사죠? 3개 살 수 있네 헷갈려. 반위가 헷갈려. 자, 슬슬 갈까? 혹시 마법 배울 거 있냐? 궁수라서 마법 같은 건 안되겠구나 약점을 포착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는 갖고 싶다. 이거는 갖고 싶네요 민첩 13인데 얘는 10 들어가고 얘가 좀 딸리네 게임을 딱히 설명하기에는 약간 설명도 하고 제가 보통 시작할 때 이제 길게 자를 거거든요 조회수가 이제 중간 조회수가 안나왔더라구요 철조회수가 많이 닿아서 기뻐했는데 썸네일 빨로 나왔다봐요 길게 자를 거니까 약간 설명하고 들어가지 이 게임은 턴제 게임이구요 필드상에서 전투가 일어나면은 아, 지금은 전투가 없지만 절도가 일어난 맵이 있어요 글로 가면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때 가서 설명하죠 둘레쉬로 이동하겠습니다 마크 보고 유동하는 게 제일 나은거 같다 물론 이 시원으로 bars 웃기 경박한거 봐라 이 게임이 이렇게 대사를 하면은 내가 말하는게 아니라 흉노가 말하는게 써있는데 사실 저도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세마리밖에 안대해주지 돈 없음 한움쿰을 준다고? 짝수 오 짝수 제안 들어 볼까? 드래곤살량 좀 물어보고 깨스를 아 드래곤을 진짜 아 죽기 아 죽기 아 좋게 얘가 좀 안정적인데 말하는것도 우리 종로는 너무 희망자다 물건 받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너의 회사님 뭐 캐스트를 뭐가 줄지 모르니 캐스트를 그리고 캐스트를 가자 캐스트를 캐스트를 여러개 받았지 이런식으로 받아서 필드에서 되는거고 이거 번역은 스팀 공식 번역인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폰트를 받아서 해결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죠 저도 무슨 폰트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야 새로운 무기 나왔어? 근데 더 싸다 아 더 약하네 야 비싼게 좋네 그냥 식칼 참 거대한 망치 모리온 왜 방어도 방어가 올라가네 방어도 불편함 같은거 올라가나 마우스가 안 사라진다 이번엔 방어율이 떨어지고 떨어지는게 좋은거야 왜 떨어져? 눌러놓은 상태에서 과중량 0 모리온 미늘방어 세트 세트도 있나보네 아 35대 사고싶다 제가 방어가 너무 땡기는데 대장장애도 여기서 파네요 마을마다 약간 특색이 있고 뒤로 갈수록 좋은거 파는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당검에 나아세 너들너들 허리띠 하나 가져갈까? 회복종하게 너무 비싸다 주점 이것도 1골드구요 나가서 전투를 해야겠죠? 대래곤 사냥이 먼저요? 아 이거는 제 전투가 안되더라구요 전투 좀 자유롭게 하고싶은데 라이피즈 유저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아 아이템을 다 맞추고 가고싶은거 아 소리가 약간 크네요 마우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낮추자 음성은 70불에 저장하면 화면이 커집니다 다시 낮추 다시 낮춰야되 아 뒤로 가고 이런 이거 말고는 그렇게 불만한것도 없어요 나 괜찮게 보는데 저번 시간에 장비를 전부 맞추고 강한 녀석이랑 싸우는 바람에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 볼 수 있겠네요 딱 보기에도 원거리 없죠? 여기서 못 쏘는거냐 아니면은 내가 잘못 온거냐 풀수 때문인가? 법사가 제일 빠르네요 장비가 가벼워서 그런지 마우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잘 봐줍니다 중간까지만 가서 안맞을거리까지만 가자 돌멩에 던지지도 모르잖아 저거 깨면은 뭐 아이템 줄라요? 상자 안 온다고? 아.. 씨 풀숲 좀 제거하면 안되나? 이것도 안맞아? 약화시킵니다 덱이 아이고 이제 맞을거 같은데 가면은 아.. 진짜 돌아와 저기 들어가면은 턴이 끝나는구나 법사까지 좀 간거죠? 야 너무 활동량이 많은데? 일단 법사가 먼저고 법사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게임을 비슷하게 마법 쓸 수가 있는데 하늘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강야끼도 쓸 수가 있어요 크흐 같이 죽어라 야 실패도 더럽게 잘하구요? 안 볼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90%인데 강타도 있어요 확률이 좀 낮지만 65% 때려줍니다 그렇지 야 뭐 저거 맞고도 한 방에 안 죽네 왜 또 니 턴이야? 이해가 안되네 화살이 없나? 아? 아 뭉클 못한다? 그렇지 일단 하나 잡고 아 쟤는 그냥 묶여서 못 때리는구나 때려와 죽겠는데? 아아이 쏘고 실패했고 아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 좋아 막으면 안될까? 너무 그냥 닫혀 맞는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어디 장비가 있는데 아니잖아 이거는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작살나네 그렇지 나름 몸 해줬어 사실 뭐 방패든 내가 몸 해주는 것도 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 큰일 났는데? 저거 큰일 났는데? 그렇지 때리고 죽은 애도 경험치를 먹는걸로 알기 때문에 내부로 두겠습니다 드래곤 사냥인데 드래곤 사냥인데 두토부도 못살렸어한테 유인헌한테 맞고 있어요 이번에 그거 맞추자 인간적으로 너무 맞추고 싶어 왜 45%인거야 아 더럽게 안맞아 무자비야 세다? 되게 세다 혼자 남겠는데 쟤? 그냥 맞질러 그렇지 방패 하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방패 있다고 또 마법 못쓰는 그런 발로스식 아니죠? 여기 늪지대가 있는데 솔직히 구분이 안돼 너무 좀 티나게 좀 넣지 밟은디야 아 악착같이 법사만 노리네요 마무리 단계가 이상하겠지 스토리가 그렇게 흥미를 끌만한 스토리가 아니야 자기 복사한 내용이고 드래곤 잡는건 좋은데 드로프가 주인공 같애 아스트랄이 터마다 일식 차는군요 주먹으로 때리면 안될까 쓸쓴? 그냥 터넘겨 때려! 그렇지 그렇지 아 구분이 안돼 나는 진짜로 밟아야 정신을 차려 야야야 진짜냐? 그렇지 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끝나면 이렇게 정산해서 줍니다 전리품이 없어 200 200 이나 되네 경험치를 따로 주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받아볼 수가 있죠 돌아갈까? 너무 아픈데 체력이 단 상태로 치유사한테 가면은 돈을 엄청 뜨기기 때문에 한숨 때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통 Zum 실패 안녕하세요 쓰레기 보너스 안녕하세요 약간 디메리트가 없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약점 포착의 불이익을 받는데 해피를 배우겠습니다 그냥 이거 써있는 거면 배우는 거겠지 얼마나 해피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배울 거니 배우자 해피가 안 되니까 법딜을 올려주겠습니다 지성을 이게 마법장 하나만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합성능력이라는 게 올라가네요 어디 표시가 되진 않는데 아스트랄 에너지 됐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빠른 저장해 그럼 거즈한테 돈을 주면 캐스트를 주던데 이제 뭐 다 받은 거 같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밤에 거래를 한다 발로 차 봐 밤에 우브란 상했는데 가라고 밤이 없는데 이 게임에 밤이 있어 갑니다 이동합니다 돈을 대책 없이 쓰긴 했어요 좌석충이야 드래곤의 냄새가 난다 야 맵이 이번에는 긴데 너무 긴데 잠깐만 이렇게 길다고 하늘에 뭐가 떠있어 이거 뭐야 다리 지나 화살 화살 없이 또 왔나 됐어 넌 화살 차니까 뭐 없어도 돼 맨손 때려 얼굴미랑 지팡이를 안 들고 있었네 아 잠깐만 이거 F9 누르면은 이게 필드에서만 장비가 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네요 바로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게임 중에는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자 지성과 회복 1 회복이 1식 됐었으니까 허리띠는 뭐 없어도 괜찮겠지 이거 필요 없죠 군대 이거 몸빵 해야겠다 하나밖에 안 들어지네 1세트 2세트 방패 엔터로 나가고 다시 공격 거 드래곤이 진짜 있는 거야 있음 못 이기지 않을까 ждет 슛 슛 슛 슸 기억을 하는데 딱히 나오는데 없어요. 워낙 많아서 그런지 활동을 하죠 얘넨 뭐 성공으로 왔었으니까? 큰지 없겠지 왜 위에 있는게 좀 거슬린다 화면을 가린다 일로와 뭐 때리죠? 아 저거 설마 다 다 오는건 아니겠지? 당장 보이는 애들만 반응하는거겠죠 설마 엎드려 넣자 아스트라의 파워로 그건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보호를 하자 보호 당장은 방패가 없는 녀석을 보호를 해줘야겠죠 안되네요 그딴거 너가 받아라 신체 강화 아주 위험한데 쟤 아스트라 회복 텀마다 회복되는건 좋다 안전하게 하나씩 깎아내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나씩 깎아내겠습니다 여기 싸워야겠지 때려 때리고 보호도 걸어야 되니까 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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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그런가? 뭔가 잘 피하는 것 같다 하하 잠깐만 이거 회피 찍지 말고 딜 넣어야겠다 하나 일단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나 그냥 써 아 아 맞는 꼴을 못 봐요 일 쓸 수가 없어 이런거 엑스컴이야 하나씩 하나씩 끊고 시작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얘가 맞던 애네? 그렇지 이거 무기빨이야 횃불이었으면 분명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나 은근히 이런거 좋아합니다 아 나도 지금 처음 깨달았어요 약간 이제 템포 이런 게임을 안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이거 쓰죠 맞추기 어려우니까 확실하게 잡아야지 되게 잘 피한다 하나도 안 맞았는데 아 말하니까 맞네 게임 수준 그렇지 태민이가 난수고 5에서 10일인걸로 알아요 굉장히 큰거죠 폭이 그렇지 너무 무쌍하는거 아니냐 그렇지 법사 괜찮다 자동회복도 있고 많이 괜찮은데? 공격 때려 에이 그건 아니죠 아 참 그럼 안되지 발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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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리품 안좋었지 저렇게 많아야돼 전리품 얼마나 좋을까 참여합니다 다섯말씩 참여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근데 이건 좀 아니다 아싸라 회복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되는거야 내려가고 방어대용을 좀 짜놔야겠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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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네 오겠지 아 목매는것 봐 벽을 세우죠 벽을 진영을 내가 원하는대로 짜서 2단짜리 벽으로 제발 성공하자 이렇게 시전 두톤 동안 일로 못오죠 2대1로 때릴수가 있죠 전략전술 좋구요 설마 이거 못때리니? 못때려? 넌 때릴수있지 그치 넌 때려야지 저거 못때리면 안되지 이게 못때리는게 맞다고? 때릴수있잖아 한턴 남았죠 야 꼽으러 온다 하죠 그렇지 참 잠깐만 이거 벽 너머까지 써야지 니 마법인데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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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상이지 됐다 야아 아아 웬일이냐 너무 잘 잡았는데 이번건? 미쳤는데? 솔직히 너무 잘 잡았다 때리는것도 못때렸어 쟤 아 마나가 너무 없다 대기해야겠다 그냥 강아정군도 있고 대기해 그냥 대기해도 마나는 뭐 찰거 아니야 대기 계속해 야 치유마법이 있어? 이 찾죠? 빨리 잡자 그렇지 그냥 잡고 다음 고객님 다음 고객님 그렇지 평타 때리면 안되냐? 빨리 빨리 잡어 골고루 맞아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야아 열일한다 육 데미지 어깨 들어가는데? 깔끔 마나가 좀 많이 없네요 턴 종료 이거 제자리에서 종료해도 차겠지? 안 차나보다 안 차는거죠? 아 차네 근데 채워서 가야될거 같은데? 저기 워낙 많으니까 보스같은게 나올거 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조금만 채우죠 20은 있어야될거 같고 아 이거 2차서 다행이다 1차 쓰면 다 없었겠는데? 퀘스트에서 지팡이를 돌려줄 수가 있는데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안 돌려주기 잘했네 돌려줬으면 큰일날 뻔했네 드러프만큼은 힐로 채워야될거 같은데? 아 너무 많다 다섯마리야 여기를 묶는다고 생각해도 들어오는게 좀 그렇죠 도망가면서 잡아야겠어요 자 치유의 손길 드워프를 치유의 손길 치유해줍니다 아 마난 안들어도 실패 마난 안드니까 나쁘지 않아요 가서 데려와잖아요 다섯마리야 참가하죠 지금 참가시키고 도망가 그렇지 우리 동네로 간다 제발 뭔가 안좋은거 같은데 법사가 뒤로 간 다음에 벽까지 써야되는데 내가 너 법사를 앞에 세웠어 알못이라 그래 아 근데 저거리면 괜찮겠다 저승충이 민첩성이 떨어지네요 기속력이 자 뒤로 가구요 잘 끌어왔죠 법사는 이제 완전히 보조계통인데 데미지가 너울 건덕지가 없는데 들어와 이번 턴에 이제 다 불러드리고 너무 늦게 온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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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로 오는건 아니지 아 살짝 이러면 두줄 대응이 되는데 이게 두줄로 나오면 이러면 약간 의미가 없는데 그냥 싸울까? 방어도 2 아냐 그래도 이건 해야된다 인간적으로 아 이렇게 위로 해야지 아 이게 여기 칸이 막혀있네 아 이거 이렇게 아 거리가 안되는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와서 너 이름 되잖아 얘네 둘을 고립시켜놓고 먼저 죽이자 그렇지 얘부터 골고루 때려 그냥 보이는거 그렇지 여기 잘 때리냐 원래 터지죠 막 위에 길도 있기 때문에 일로 올 수 있어요 야 거기 뚫려있냐 야 거기 뚫려있냐 아 이거 법사 몸빵 세우는건 좀 오빤가 세우고 싶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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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서 어 여기서 이제 몸으로 막고 그렇지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쓰는거야? 아 이게 이런게 어딨어 하핳 존나 황당하네 뭐야 이런게 어딨어 전사 파트도 있잖아 순식간에 이거 이거 이건 좀 아니지 잠깐만 아래칸 있지 저거 어 아 랜덤으로 떨어지는건데 지금 맞은거야? 아 이게 뭐 이런거 이런게 다 있냐? 이거 과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됐어 죽는다고 딱히 브레이크 받는 것도 없고 기적적으로 괴롭힘 당하는거 아니냐 체력이 좀 많이 없긴 하네 아 가자 주저 가면 되겠다 몇마리 없잖아 저 두마리 까진 아니고 다섯마리 남아 다섯마리 잡겠지 알 수 있는데 잡아야지 기속력이 지금 괜찮은 애네 여외로 저기 한명 있는 입구어 여기로 끌어당겨서 어쩔줄 죽이자 여기가 내 답이다 불러 한명씩 죽인다 뭐 자연치우고 그런거 없나? 뭐 나중에 아이템 생기면 생기겠지? 그렇다 전사만 둘이야 야 나 두 배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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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로 오세요 여러분 한줄로 오세요 여러분 한줄로 오세요 여러분 어 잘 오셨습니다 자 풍 그렇지 이거 다음 것도 그러면 안 때리면서 오겠다 그렇지 아 때리네 아 그래도 이정도면 양호하지 솔직히 다 잡는다 화염마법 한번 갈겨버리고 싶은데 아이씨 9 4 어 피했죠 어디가냐 어디가냐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이건 진짜 혜리야 이건 말도 안돼 어? 아 이거 바닥에 표지가 있구나 가면 떨어지는 데가 아... 재밌다 나 이런 게임 좋아 내가 극찬할수록 이제 약간 조짐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넘겨 지금 약간 꿀린다, 이제 야, 행동 두배 주인공이라 이거야 헤헤, 내 액스! 너는 드래곤의 플랭크에 들어갔지 않았나? 라우스의 랩이었어 그릇랩을 싫어 그래서, 드래곤은 전혀 없지 않았나? 당연하죠! 제 이름은 포넌프야 이리와! 이런 시간은 없네, 노림 헤헤... 그래도, 내 액스를 가져왔어 진짜네? 이게 더 세잖아 방금 2에, 1에 아, 좀 떨어지는구나 많이 주도권 2 떨어지는게 좀 크네 글채 한번 해보자 노림의 도끼로 이렇게 주면은 좀 곤란하지 아, 한손 도끼야? 야, 한손 도끼면은 아휴, 됐어 양손 껴어, 양손 껴어 아, 좀 애매하게 나왔네 너가 들어 볼래? 2세트 한번 2세트에다가 너 들어 아, 이러면 되겠네 야 마나 없으면 전사되는 거야, 이제 마나 없으면 전사로 갈아타는 거야 가차 없어 주인공 나, 드워프는 좀 스펙 올려주고 싶고 주인공은 약간 검의 달인으로 컨셉을 좀 잡죠 너는 이제 기술 쪽으로 올려 좀 비싸긴 하다 도검 에이, 애매하게 왜 그래 공격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얘는 방패가 있으니까요 이게 올릴수록 이제 약간 바뀐 회수되는구나 이렇게 하자 이 정도로만 하죠 밸런스 물려줄 거 있니? 도끼나마? 너가 이제 무식한 이제 드워프들 체력이 좀 있어야지 이게 아마 부가능력치로 하면은 한칸씩 올라가나봐요 어제 고분을 못했는데 아스트랄 이거 체대량 올릴 필요가 있을까? 또 올려?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애매하잖아 사실 드래곤 셋이로 가서 한숨 때리고 치유사, 치유사가 없네 가봅시다 렛츠고 우브란 치유받기 더럽게 힘드네 치유사 치료 모두 돈이 얼마나 있는거야 사두카 이제 아껴야겠다 진짜로 너무 돈을 안줬어 이건 이건 말도 안돼 돈 좀 줘야지 이제 좀 비싼 마법을 난사하고 전사로 바꿔서 근접 싸우게 하겠습니다 법사는 법사가 은근히 수혜자다 반려수 게이트도 그렇고 베르원 베르원도 가야되나? 캐스트 좀 보자 메인캐스트잖아 어 보조 퀘스트 흫흫흫 가자 베르원 가 드롤 나중에 가지 뭐 대화할 만은 없네 마을이 굉장히 많은데 법사 장비가 있네 법사 장비가 말이 법사 장비지 뭔 차이냐 이게 볼트 볼트가 약간 값이 나가네요 아니구나 파딕이면 별로 나가는 거 아닌데 그래도 식량 있는 건 약간 좋은데 건능 야 이거 그림자로 그림자 소환해서 싸우게 하는 거야 활성 비용이 100이야 40인데 법사가 이거 재밌겠다 전사처럼 있고 소환하면 싸우는 거 아니야 개꿀잼인데 음 독이야 식량 좀 사자 식량은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다 다사진 말고 해자야 은근히 식량은 안 먹고 좀 아껴 두겠습니까 두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투 좀 시켜주지 너무 한정돼있어 바빠서 그런가 지금은 이제 모험가로서 살 수 있게는 안되나 이제 모험가로서 살 수 있게는 안되나 일로 가는 거야 일부 물체는 파괴하거나 사용도 가능합니다 잠깐만 1번 슬롯이 아 부서서 길을 만들라고 벌써 온다고? 길이 이런식으로 야아 어서 아 일단 죽이고 시작해 저 와도 못 때리게 저거리면 방어력이 있나 봅니다 나름 버티네요 왜 횃불이야 야 잠깐만 너 왜 횃불이야 아 이거 무기 세트 바꾸는게 이제 들어가는데 포인트가 뒤로 와 보 왜 자신을 뭐하세요 아 자주 쓰는 거를 아 이런게 있어 아 이런게 있다고? 아 저거 세요 안했나 나 혹시? 어차피 비길거니까 상관없어 자 H로 설정할 수 있다고? 법사가 되나보다 하나씩 죽이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둑주제 왜 이렇게 잘 비하냐 아 보스네 너가 이제 H로 보호를 H H 맞냐? 1번에다가 1번에다 아 좋아 그리고 화살을 2번에다 야 이거 되게 편하다 이렇게 쓰는 거구나 와 1번으로 일단 동료 됐다 방어로 상승 그렇지 막고 쳐맞고 조금 거시기 하네요 보서부터 죽여 그렇지 아 너 왜 자꾸 쟤 그냥 평타로 때리냐 나 미쳤나봐 회복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아직? 없죠? 실패할 것 같으니까 미리 걸자 약화도 있네 아 이거 개꿀잼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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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일단 회복을 3번에 하고 치워봐 얘한테 커서 올리고 3번을 해 그렇지 그렇지 쟤야? 몸 다 돼 그렇지 몸 다 돼 없어 빠지라 그래 나 무기 교체 좀 해 교체하는데 비어있음 1번 세트 나사돈기 교체하면 못 때리는구나 와서 불맛 좀 보여주자구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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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훨씬 편하네 개 좋네 불맛 그렇지 안 되지 잠깐만 예상 못했는데 일단 때려 일단 얘는 때려 때리고 야 이거 아니지 3번 그렇지 불안하다 확 불안하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야 돌아가 안되겠다 안되겠다 돌아가 대기해 아이씨 도끼 남한테 맡겨 그래 4 때리고 음 야 이거 한방컷 나오는 거 아니야? 2번 톤 잡을 수 있냐? 왜 이렇게 평탈을 떼있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된다 망했다 살아야 된다 적은 없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갈겨 2단기 기술은 안되니? 배워야 되나 보다 아 아 실패 수준 아 아 아 옛날에 파랜드 색색 썰 때 생각난다 재밌어 난 역시 잔잔한 거 좋아해 재밌어 그렇지 지팡이가 이렇게 세다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의 맏몬을 돌아가자 야 이투카 허리띠까지 검투장갑 수리검 모두 액득 저런 화장실 같은 데 있어 아냐 더러운 놈들 붕자 하나 가져가 야 이거 두 개 들어가? 장군 가져가 장군 가져가 피해 증가가 있네 피해 증가가 있네 장갑 있니? 주인공 껴야지 전 무조건 주인공 센 거 좋아하거든요 장비가 뭐 어떻고 약간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다 누굴 입혀나에 효율이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난 무조건 주인공이야 자 갑니다 베르란 가서 회복하고 가는데 이벤트 시작될 수 있으니까 개꿀 올라갈까? 검사의 절약을 보여줘 검사의 절약을 보여줘 그렇지 너는 이제 검술만 단련하고 드오픈 구죽 단련만 하는 거야 인간이랑 드오프랑 신체 명령이 같으면 안 되지 인간은 기술 드오픈 힘으로 좋아요 무식하게 사는 게 뭐 하니? 내가 사 주자 전 주자 너 왜 사면 됐냐? 갑자기 막 받아먹는데 장사주면 된다 이거지? 겨울새집 그 신분은 잘 있던가요? 드디어 간다 역시 이벤트 진행되는구만 드롤이야? 치유사 있구요 소문에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어요 세이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아 저급 치유약 이렇게 비싸구나 물약은 진짜 비싸다 자유를 전투하는거 안됩니다 파트 종료가 늘거같은 이미지가 전혀 없어 대장자는 사슬 두건 땡긴다 부기는 약간 이제 그렇게 좋아보이는건 없네요 레이피어는 다른 거기 들어가니까 됐고 방패도 있는거고 상인 회복도 뭐 같을테고 그닥 없다 발과 카달만 얘만 보면 되겠지 오 오 레이피어는 더 궁금해 네 그럼 진행하기 전에 좀 돌고 가겠습니다 여기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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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우리는 이 게임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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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마셔 너가 내가 죽었다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하나의 크립트처럼 그리고 그중의 문은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펜스에 주워 그 향이 스노 이거 솔직히 메인캐스트인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 두오프게임 보조네, 잘 됐어요. 유리명. 아, 검수사 같은 게 아니구나. 열쇠, 큰 낫? 뭐 이렇게 많이 줬어? 장비가... 장비가 뭔가 이상하다. 장비가 좋아졌다, 되게. 방패가 없다. 비싼 장비를 다 어떡할 거임. 이거 양손 둥기면은 도끼 계열인 건가? 지팡이 있네. 아, 데미지 입었다. 자, 봐요. 여기 다임? 여기서 얻었으니까 가죠. 전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장비를 해놨겠죠? 전투... 시간 안에... 공격. 오우, 야! 오! 세이브 되냐? 어, 세이브 된다. 들어온 거야? 저기서? owe... 대박 대박 이 그냥 주는데? 뭐 포... 이래도 모자 하나니까 결혼! 쟤네? 도어 재팔보여! 사실, 도어 재팔보여! 도어 재팔보여! 도어 재팔보여! 도어 재팔보여! 다 열었어 이미. 늦었어. 이거 계속 나오나 보다. 전장 반대쪽 끝으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여기? 뭐야. 경험치 개념이 없고 끝나면 주는 개념이니까 굳이 다 잡을 필요는 없겠죠. 왕패가 없으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 야, 가성적 말고 쟤네들도 있네. 좀 센놈들도. 마라가 풀이니까 마블 쓰고 싶은데 마블 못 쓴다. 왜? 마블 왜 못쓴? 야, 마블 왜 못 써! 개뜬금 없는데? 아, 잘구 잘구. 마음이 예지. 그렇지. 하나 잡고.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너무 위험한데 이건 좀 아니잖아. 어차피 내가 맞을 바에는 맞게 유도해. 맞게 유도해.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이거는 버프 걸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피했지. 더 이상 추가 없겠지? 제발. 이거 너무 헤리잖아! 일단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쟤는 일단 안 맞고. 얘를 죽이면 맞을 데가 없을 것 같다. 1번 죽여. 별로 싸워서 이미 늦었어. 야, 마법이 제일 세다. 좀 질 것 같은데? 야, 거기서 글룩 그렇게 된다고? 유연하게? 이게? 아, 잠깐만. 좀 헤리잖아, 너무. 하나 서드렸고요. 아,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심한데? 자일 해야겠지? 죽겠지, 이거? 어. 그렇지. 체력 없는 놈. 좋아. 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거. 너무 심하게 많다. 어, 잘 피했어, 근데 이번에? 죽이고. 체력 없는 애. 이거 제일 없구나. 아, 이거 회복해야 된다. 어, 야, 회복이. 회복이 이거 노다지네. 제발. 야... 됐어, 됐어. 방호도 복부 걸고 회복하는 게 최고다. 풀렸네, 복부. 그렇지. 어, 주인공이 너무 지금 데미지가 약하네요. 무기를 다른 걸 바꿔서 됐어. 아, 이건. 같이 때리고. 회피하고. 그냥 때려. 마라 아까워. 아이, 소촌 진짜. 아. 제압 혐. 그렇지. 죽이는데 아주. 그렇지. 때려.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어, 다행인 것 같아. 두 대 맞으면 가잖아. 일어나는데 한턴. 안 죽으면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제발 버텨줘. 그렇지. 자, 잔사 가자. 쟤한테 맞으면 가잖아요, 어차피. 뒤로 와. 다행인 것 같아. 3.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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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주고. 그렇지. 드로프를 입고 막으면서 때려. 야, 이거를 사네? 개, 신기하네.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뭐 했냐나. 힐을 줄지. 딜을 넣을지. 거리를 생각하면은. 힐을 주는 게 나은 것 같거든요. 거리를 굳이 생각 안 해도 힐을 주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자, 보자. 힐러야. 법사가 아니라. 법사도 힐러지 뭐. 그렇지. 그렇지. 계산대로. 다음 턴 힐 쓸 수 있으니까 평타 때리자. 맞는 놈한테 힐 하면 되니까. 아, 다음 턴 아니지. 맞다. 됐어, 됐어. 잡을 만해. 어, 피했고. 죽었다, 쟤는. 죽었다. 파이어! 개꿀잼인데? 가볼까? 동선도 잘 생각해서 가야되네. 개격혐이네. 맞다. 어이, 가, 가면 밟으면 가는 거 아니야. 야, 뭐야. 밟고 가볼까? 아, 밟으면 상관없구나? 야, 가. 아! 봉 잘들아 덩어리 가 위로 가 대기해 대기해 대기 대기해 대기해 대기 이제 걸어가면 되잖아 그렇지 도착 합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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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깁? 됐냐? 자유리나 해 저게 상처가 생기면 능시가 줄어드는구나 상호작용을 해야되나 보다 이거냐 설마 아 저거구나 레버구나 아 레버가 있네 아이씨 레버 안되는데? 아이씨 넘겨봐 지금 치료가 없어서 안 돼 턴 종료해 여하가 종료하고 아 종료해 그렇지 레버 아 이거 많이 위험한데? 대기해 아 이거 제로 보내야겠다 그냥 대기해 대기해 아 갑자기 터지지 않겠지 거리가 있는데 저긴 한번 터졌으니까 안 터지겠지 아 왜 이렇게 턴이 길어요 얘는 잘 있어요 어 저건가보다 하필 저거냐? 아냐 이거는 넘겨 넘겨 우리 장엄한거 보소 전혀 장엄한 상황이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21턴 시작 열어 그렇지 그렇지 가자 그리고 한 명만 가면 되네 자동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웰컴 웰컴 소금만 허리띠 창이랑 조금 자 첫 번째로 준비 첫 번째로 됐다 한세트는 아껴두고 못 팔아 가죽 방패 아 방패 두개 파네 짧은 검 하나랑 짧은 검이 검에 있어서 그거네 하나만 사면 되네 이거 내놔 내놓으라고 아 무한으로 파는구나 짧은 검 하나 팔지 말거야 아 됐어 이 정도면 되겠다 바구 없고 아이템에서 붕대 두개만 있으면 되겠죠 뭐 식량도 회수합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였나 아 어떡하라고 나한테 한세트를 준거구나 전사계통이 묵방해야겠지 방패 들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됐다 가자 그냥 지팡이가 너무 쓸모가 없어 지팡이 진짜 뭐 회복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님? 지팡이 존재 이기가 뭐임 하슬을 가면 몽뚱이 정도야? 장난하나 밥 좀 먹어 야 출구 가면은 싸우게 할 거 같은데 갈까 그냥? 클리어 했는데 포인트도 안 줬어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축하해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겠지 아니면 너에게 카색 잠깐만 님들 잠깐만 이거 아니지 밥이 있는데 회복 좀 시켜줘야지 휴식이 없어 휴식이 잠깐만 시방 지금 물약으로 채우라고 해놓은 거냐? 비싼 물약을 사서 먹으라고? 하나만 줘 이거 사용 안 되냐? 이렇게 찬다고? 잠깐만 잠깐만 아 실패도 해? 미친 게이머? 여기서 다 쓰고 가야겠네 그렇지 아 이게 뭐니 스킬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 와 이거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치유량이 플러스 2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찍으면은 아 200 올라가 87%에 이거 무조건 줘야지 그럼 90% 확률로 어 이걸로 하자 그럼 시방 지금 회복하려면은 나 지금 저기 잠깐만 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뭡니까 이거 너무 심했잖아요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전턴에서 힐하고 왔지 아 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 식량을 사는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은 식량을 쓰게 해줘야지 아이템 야생 포인트가 없잖아 야생 포인트가 없잖아 미치겠다 진짜 뭐 이러냐? 아니 상처 치료를 하는데 실패하는 건 대체 무슨 어디서 나온 개념이야 야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아이템이 쓰레기야 그러면은? 치료도 안 돼? 됐지 쉐이버 이게 게임인가? 거대한 쓰레기가 아닌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쩔 거예요 이거 어쩔 거야 어? 야 붕대를 감을 확률이 20%야 뭐 이딴 게임이다 했어 X커먼 잽도 안 되네 붕대를 감을 확률이 20%야 가짜 붕대냐 이거는? 이거 봐봐 말도 안 돼 야 이거 무슨 뭐가 이래 게임이 야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내가 이것도 약간 이게 호응이 있는 거지 호응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을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10%인가 봐 10%인가 봐 10%인가 봐 진짜로 10%인가 봐 주문서 바르는 기분이야 붕대가 아니라 붕대로 치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문서를 바르는 기분이야 아 그렇지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아 미친 게임 진짜 이거 싫어하냐? 이거 싫어하냐? 너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됐다 그렇지 정상이네 아아 아 야 가져와 15 치료? 이거 가져가야 된다 다 가져가야 된다 이거 이길라면 다 필요하다 이 생각에는 확실하다 와 미쳤다 미쳤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가자 이 정도면 이기겠지 이러고 지면은 사람 아니지 근데 아예 못 이길 만한 전투력이 아닐까 쟤네가 생각보다 그런 건 거 아닐까 아 잠깐만 잠깐만 마법 안 올렸어 이거 힐을 올리는 게 맞겠지? 이거 힐을 올리는 게 맞겠지? 미쳤네 진짜 미쳤네 진짜 미쳤다 이거 잠깐만 회복량이 안 따라갈 거 같은데? 이거 회복량이 안 따라갈 거 같은데? 마녀의 담즙 배워야 되는 거잖아 8월 리즈 오 커스 그래 괜찮아요 데미지 그렇지 불에 약한 것 같아 솔직히 잡을만 하다 싸워 그래 잡을만 솔직히 말해 잡을만 하다 되게 잘 들어가고 싶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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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만 괴로우면 안 되냐 야 얘를 죽이는 게 선발인 것 같아 실패는 아니지 야 그만 돌려 세이브 잘 할 거 그랬어 이거는 회복해 회복 10대 야 회복에 3 찍었잖아 착용을 안 했어 설마? 잠깐만 착용을 해줘야 돼? 강화한 다음에? 이런 게 어딨냐? 드럽게 불편하네 드럽게 불편하네 진짜 착용을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잠깐만 아 어떻게 해주는 건데 이거를 착용시 효과가 그런 뜻이 아닌가 보다 3레벨이고 3레벨이고 6레벨이네 지금이 6레벨이라고? 6레벨이라고? 아 솔직히 잡을만한데? 없으면 잘 활용하면? 어어 이거 잡을만하던데 아까부터 헐썩났다 아까부터 헐썩났다 아까부터 헐썩났다 막았다 야 막았다 한 번 막았다 아아 이건 너무 헤리죠 상심이 없고요 나 아이템을 슬롯에 안 박아놓고 봤어 미쳤어 아까부터 헐썩났다 그렇지 잘 막았다 아니 씨바 야 내놔 적중률 10? 15? 10? 15라고? 안써 그럼 뭐야? 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들어가냐? 둔기계열을 쓰면 안되는거냐? 도끼 없니 도끼? 아이씨 아이씨 아아 어쩔 수가 없다 살아야된다 아아 어쩔 수가 없다 살아야된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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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냐 아직 아냐 아직 아냐 아이씨 방어를 올려 방어를 올려 어찌 법사로 죽인다고 생각하고 그래 방어 올리고 저장 너도 이제 도끼가 철퇴잖아 방어 올려 저장 이러면 되잖아 아 올라간거 맞니? 45%인데 저렇게 잘 맞아? 20% 확률로 쓰러지는 것까지 있고 대기해 그냥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인만큼 약간 행동했어도 빨리 돌아오나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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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왜 때리니? 미친놈아 야 야 이동하면 첨단다 찰 졸라 어썸하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유일하게 질러오는데 쟤 왜 저렇게 약하냐 쟤 왜 저렇게 약하냐 왜 20%야 같은 드워프끼리 쟤 75%인데 이해가 안되네 리즌 어두 이 새끼 커스 야 반대 죽인다 나보다 무조건 야 왜 저렇게 센거냐고 아 때려 야 야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한 게 없어 수준 리즌 레디 어두 커스 아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냐 50%인데 나는 씨 드럽게 안쳐봤는데 아빠 드럽게 안쳐봤잖아 솔직히 잡을 수 있어가던데 상호점이 되는 게 있냐 상호점이 되는 게 있냐 네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한 번 막아야 돼 이거는 살려면 싸우고 그런 건 불가능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살겠지 야 저거 진짜 말도 안 돼 야 90%라고 언폐물에 있는데 한 대 50%면 100% 맞고 난 80%에도 안 맞아 이거 답이 없어 확률에 지배자가 나와야 돼 래슨 어두유 커스 욕대미지면 야 80% 처음 맞았죠 그렇지 솔직히 그렇게까지 효과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쟤 죽이고 아 쟤 상처 입었네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아이지 이게 욕망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되게 잘 때렸다 이번 거 그렇지 잡겠는데 제발 맞지 말아줘 그렇지! 미친놈이? 의의가 없죠? 너무한거 아닙니까 진짜? 물약으로 22차? 난 15차는데? 그렇지. 기적수 앞서있다. 야! 기적수 앞서있다. 너는 채워. 물약 있잖아. 그렇지. 채워줘. 그렇지. 그치. 크... 수준. 세상에 안맞을거 같긴 했어 솔직히. 내 생각에 이래도 3대1이면 잡을 수 있어. 아... 5데미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거는. 너무 대박이야. 그렇지. 각 나올거 같은데? 너무 잘 막는다. 너무 잘 막는다. 갑자기 미친듯이 막는다. 안넘어졌죠? 아 그만 쳐주세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먹냐? 이해가 안된다. 아 그만. 뒤로 가서 한번 때려볼까? 막아라. 그렇지. 그렇지. 뒤로 가면 왠지 안 때려질 것 같아. 때려 그냥. 벨트도 안 채우고 있냐? 마법책? 아이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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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배분됐다. 의외로. 의외로 안 들어왔어? 화살이야 뭐 썩어난게 많겠지 뭐. 죽는다 지금 하지만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죽일 수 있어 한번만 피해주세요 제발 아 근데 너무 아프다 도구 그냥 잡았고 잡았어 막으면 돼 막으면서 때리면 돼 방패 없어제는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도기 문제야 도기 문제야 막았지 못 막았고 달려가 다이다이 떠봐 내가 만화 물량만 가져와서도 솔직히 잡았는데 아 아 변혁 수준 좀 봐 최근 전투래 저장탄이고 레즌 프레디 오드 아 아 아 잘 좀 해보자 진짜 진심으로 돈 다 쓰자 있는 거 그냥 너가 물량을 빼고 너가 먹어 어차피 너는 뗄 기회도 없잖아 그리고 부창 가득이 필요할까 일단은 한번만 해보자 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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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비쌈 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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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 써보고 좋으면 최근 전투로 불러오면 되니까 부창 잘 맞춘다 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야 한번 장비 한번 써볼까? 아 씨 45% 잖아 인간적으로? 아 45% 모두 맞지 않나요? 이렇게 다붓게 들어가나요? 야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 뭔가 하아 레즈로드 기적을 너무 발굴했어 없어냐? 후창 먼저 던지고 시작하자 5% 확률이었다고? 5% 확률 못 맞지 못 맞추지 근데 쟤를 때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얘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공수를 저기 아웃이 돼버리니까 끝나감 잘 막을 거 같아 그래도 뭔가 꼬리 야 이거 아니지 미친 게임아 뭐 씹 정로가 있지 공략 두 개잖아 열심히 까야된다 막아야된다 무조건 막아야된다 무조건 막아야된다 무조건 막아야된다 이거 왜 쳐봤냐? 골 떼지네 아 아파 이 새끼야 야 뭐해 아 진짜 수정 필요 없어 가자 뛰어 달리는 자만이 승리할 것이다 따라오다가 저거 만든다 야 법사 포기해 법사 포기해 절로가 뛰어 뛰어 잠입 완료 이 새끼 좀 독건 것 봐라 제국인데 일 좀 하자 하아 100% 한 다음에 간 다음에 3 자 이래 그렇지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느낌이 좋은데 훨씬 좋은데? 훨씬 좋은데? 그건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그건 아니지 아 왜 이렇게 마우스 왜 이렇게 맞추기 힘드냐 대체 정체가 뭐니? 정체가 뭐니? 당황했어? 한번만 더 막아줬으면 진짜 고마웠을텐데 개새끼 더럽게 못 막네 진짜 더럽게 못 막네 진짜 아유 씨 야 그만 막어 온다 야 쟤 온다 이미 왔다 야 그냥 가서 죽여야 된단 말이야 아니다 어 유도를 잘해야 된다 아니 애초에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너가 지팡이를 들 필요가 없구나 방패를 들면 되는구나 그러보니까 그렇네 너가 지팡이를 들 필요가 없지 애초에 마흡 쓴다고 지팡이 쓴다고 이득 보는 게 아닌데 가자 개싸움 하자 한셈이지 견딜만 하죠 달려가 쟤를 끌고 이동하자 법사로 쟤 죽이고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가 실만 더럽게 준다 무기 바꿨다 무기 바꿨다 야 때리는 줄 알고 쫓았잖아 아 제로 잘해야겠다 가 법사로 법사로 시간 끌어 에 예 예 흐음 맞아, 잊고 있었어 아아, 답없어 이거 물약을 빨고 와야돼 여기 아무 필요도 없어 제발 첫 타 안 맞아주면 안 되냐? 무조건 100% 맞는 쟤는 여태까지 10번 넘게 했는데 무슨 55%를 맞는다면서 100% 다 쳐맞으면서 뭘 10번이야 이씨 어? 대박 아 이거는 노대박 저거 무엇임 이게 러닝맨 됐잖아 아 독땜으로 죽겠는데 이러면은? 일로와봐 미친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너가 먹어야겠다 아 너가 그걸 먹어야겠다 물약을 어 야 뭐야 처음으로 빗나갔어 빗나가기도 하는군요 고민되는데? 죽일까 그냥 아니야 얜 너무 사기야 인간적으로 다 달려 러닝맨 메타다 설마 법사 때리겠어? 약화를 걸자 약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걸어 아이씨 피웅신잡아 95%인데 어떻게 막았냐 쟤 야 설마 2명을 때리겠어 어 그치 급사야 열심히 해야된다 급사야 그렇지 그렇지 아프잖아 아 진짜 극협이네 독이 너무 사기야 어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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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세워놔도 되겠는데 저 정도면? 오랜만에 강타 한번 쳐보자 강타도 100%요? 야아 7%요? 아 이거 뭡니까 7%가 너는 자기 목숨을 여기서 걸어야겠다 안되겠다 야 살아야지 계속 자일하면 살아 그거 밖에 답이 없는가 내 생각에는 진짜 진심으로 계속 끌어다 놓고 저걸 모닝스타로 죽였어야 되는데 더 많이 됐어 뭐 피했겠지 쟤는 아마 알아서 난 뭐 자일해야지 또 풀렸고 아 근데 체력이 위험하다 많이 그냥 바닥이다 야아 기적사 앞서있는 부분이냐 너가 이제 물약으로 아 이 쪼뚱 하고 해야되네 그렇지 어 뭐 막을 때도 되지 않았냐 슬슬 이렇게 이렇게 빡세게 와야되는 부분이냐 그래서 한 대정도 막아야되는거 아니냐 방패를 그렇게 들었는데 야아 데뷔 줌 봐라 힐 없나본데 쟤는 동기 너무 아퍼 톡톡 풀린거 같고 야아 어디가 버틴다 야 버틴다 너 움직이면 무조건 맞을거 아니야 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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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으로 깡으로 한 대만 막아줘 진짜 제발 한 대만 더 가면 쟤는 낀다 저기에 어쭈? 아 9딜로 넘어진다고? 많이 좀 헤딩걸 너무 헤딩걸 딜로 바꿔서 그냥 때려 죽여야되나 쟤를 죽었어? 안 죽었잖아 아 죽었네? 활용해야 된다 어 이거 안되겠다 얘도 힐이 있는거는 말도 안돼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휴 이건 뭐 끝났잖아? 댕댕이 한번 건들고 왔는데 손에서 냄새나나 아휴 부동찬 아휴 더 두 가지 아하 그 아휴 킬고 있는 데다가 데려가서 10딜이니까 죽었어 죽었어 아 6딜로 넘어지는 건 조금 걸리긴 한데 일단은 어느 위치에서 제가 그게 발동될지 느낌이 오니까 여기서 3대1로 다구리 넣어서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죽지 않으면 돼 걘 괜찮아 7 데미지면 나쁘지 않아 저 죽잖아 저러면은 미친 게임아 장난하냐? 어 된다 여기서 저게 돼? 포션 어디다 두고 왔냐? 그렇지 일단 해피했고 일단 해피했고 아 이거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참 그만 누워라 포션 야 이 새끼들 진짜 못된 놈들이야 도우프들 말이 됩니까 저게? 하는 짓이? 로드 레벨 개념이 없는 게임이라 좀 심했잖아 근데 이번엔 80%야 이번엔 80%야 일단 어그로 다 가져가고 일단 성공 박오도 2 상승 피했고 어디? 아이씨 아이씨 대기해야 돼 일로 몰아 넣어야 돼 그래 이거 받아주고 몸으로 아니 힐을 해 누구한테 일하는 이 병 아이씨 아이씨 그렇지 지금 있는 포인트에다가 쟤를 밀어 넣어야 되는데 될까? 죽지만 않으면 힐에서 버티면 되니까 아이씨 아무리 짓다 제발 죽지마 그렇지 됐다 여기다 이거다 이거 이 포인트다 이거 위험하다 한턴 더 버텨야 돼 너는 잘해 무조건 힐해야 된다 그치 무조건 힐해야 된다 그치 덩어리 드디어 이 포인트를 끼고 왔다 8 8 어어 제발 건방이가 그래 이러면 3타 맞죠 쟤는 8딜은 법사가 맞아주면서 또 야 아웃 좀 내지 마 그래 의문의 의문의 딜 계산으로 잡을지도 몰라 제발 잘해보자 하하하하튼 그렇게 잘 막는 건 보소 아 망했죠 때려봐 다시 5% 피하는 것 봐라 안돼 자 아웃당하는 게 너무 크고 세뇌맞고 세뇌맞고 넘어지는 게 너무 크다 저것때문에 저거 하나 때문에 게임 진행이 안돼 이미 한 칸을 넘어버렸어 나는 포인트를 잘 짜서 쟤로 이 땅을 밟고 쟤로 이 땅을 밟아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가운데 몰아넣어 저것같아 좋아 그렇지 드러프가 몸을 대겠지? 이렇게 하면 화살 안 맞고 일어나고 전 돌아가고 힐 힐 힐 대체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일단은 저렇게 돼버리면 일로 와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 저 정도는 독 데미지가 너무 커서는 문제지만 그런대로 버틴 거 같아 그렇지 자리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제 법사제를 아 쌍포이진 너무 해 있네 막아줘 아 한 번만 막고지 아 10초 진짜 넘어지는 거야 똑같아 35%라며 아니 확률적으로 젤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렇게 안 된다고? 아 아 뭐야 때려 방어 기능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딱 있는 것도 아니고 힐 해야되잖아 이런 무조건 힐할 거리가 안 된다 뒤로 뒤로 빠져 한 번만 한 번만 막아주라 한 번만 진짜 몬스타 드럽게 안 들어가네 오 야 쟤가 막는다고? 근데 막았어 야 이거 너무 이거 아니잖아 야 내 회복량 어디 가서 하나 아 아 잠깐만 막는다는 전제를 해야지 그러면 어 막을 겁니다 우리 애들은 막을 거예요 못 죽이잖아 어차피 이제 끝났고 제발 둘 다 막아야된다 둘 다 막아야된다 둘 다 막아야된다 아아아아아아 밸런스로 잡고 짓나? 또 대게 해야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버렸어 막을 확률까지 계산에 넣어서 야 저 바리스타 저렇게 안 들어간다고 뭐 한 번은 안 들어가냐? 저 끼려고 그래 고생 시켰는데? 에이 분량 먹었지 일단 그렇지 그렇지 아웃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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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다운됐다 아 진작 이랬어야지 아 진작 이랬어야지 맞고 개꾸리고 그렇지 솔직히 말해 때리고 싶은데 그럼 방어막을 걸어주자 성공해라 아아 좋아 어 이러면 너무 안정적인데? 솔직히 말해서 만화 올려주면 되잖아 만화 올려주면 되잖아 혹시 버티면은 아이 미친 쓰레기 게임 하핳 게임 미친거 보소 해볼게 말은 너무 없다 고맙습니다 아 야 그만 그만 막으세요 더럽게 잘 막네 진짜 그렇지 너는 이정도 막았으니까 써야지 벨트 아이템 있었는데 내가 못쓴건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쟤만 죽이면 돼 아 뜰기 잘먹어 그렇지 안 넘어졌지 하하하하하하 야 야 저거 안 되겠다 10번 넘게 때렸는데 저거 한 데도 안 들어가면 답이 없지 아 얘 갖고 있었구나 갖고 있었는데 왜 안 썼어 막아주세요 한번만 어 감사합니다 부르자 엄폐물 사이로 부르자 자 그리고 넌 일로 오고 대기하고 넌 벽 세워 일로 못 오게 아 그냥 써 어 벽 세우긴 뭘 세워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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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엄폐물의 효과를 받아서 아 효율적으로 때릴 수가 있고 아 아 아 아 아니 이건 3번이야 아 아 아 아 아 이건 3번이야 무직하게 때려 막는 확률을 높여놨으니까 그냥 먼저 막는다고 생각하고 무직하게 때려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엄폐물도 있고 방어도 돼 있고 방어 풀스택이고 저거 쳐맞는 건 내 계산이 없었는데 뭐라 운명이야. 이거 걸어줘야 된다. 아 실패했어? 아 죽는데 이러면은? 아니야. 솔직히 여기서 이거 못 막으면 답 없어. 아 이걸 뭐 살았다고 해야 되냐? 죽다 말았다고 해야 되냐? 아이템 써야지. 여기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1번에서 걸어. 아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해 미친놈아. 톡 다 발라졌네. 죽은 거 없어. 막았지? 좀 막아라. 위기한.. 위기한 미모라 좀 막아줘 제발. 그렇지. 맨진 모르겠지만 통했어. 16이야. 위험해. 힐 할 거야 이제. 힐 하면은 이제 화살만 막으면 되죠. 화살 맞아도 안 죽을 수도 있고. 힐 하지? 좋아. 안 되냐? 제발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성공해야 돼. 100% 해야 된다. 그래. 이동하다가 쳐맞을 것 같은데?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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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좀 막 막으면 안 되니? 솔직히 막을만 하잖아 아 실패했어? 실패 너무 자주 했다 인간적으로 아아아아 느낌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 둘 다 막으면 돼 맥스야 나 리즌 로드 크 칫 좀 골 때리지 않습니까? 법사로 딜 넣는 건 오버한 것 같고 아 딜 넣어 그냥 아 약체 안되냐 진짜로? 아 약체 좀 걸어줘 아아아 13% 턴 그냥 종료했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마나도 채워야되고 야 왜 뉴턴이냐? 아직 일어났지 약한만 걸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아아아 미쳤어 노인은 애한테 벗어주니? 하아아아 된거야? 뭐 안된거야? 안됐네 마나가 안달았네 아 저렇게 다 때를 죽죽 처맞는단 말야? 시려인건이요? 약화 한번 써볼까? 그렇지 아유 그렇지 약화가 뭐 무한지속이어도 안될 것 같아 무한지속이면 나도 힘드니까 죽었잖아? 두시간이야 벌써? 뭐야 나 여기서 두시간이야? 아 이거 아니지 난 영원히 할거야 이길때까지 할거야 영원히 할거야 근데 안누운건 아주 장하다 야 웬일로 안누웠냐 그냥 싸워라 그렇지 때려 야 85프런데 안맞는거 진짜 너무 싸가지 흐흐흐흐흐흐 아우 아우 화나 뒤로 미는 기술 없어? 한카만 밀어봐 야 야 야 징어구나 이거 야 15지? 아 새야지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누워버리면 답이 없고 어 막아야돼 솔직히 막을만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못막을 확률이 아니야 포지션 질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팡이 저거 색깔 돌아올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거 아니야? 포지션들 야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럴 줄 알았어 슬슬 안될 줄 알았어 버티면 돼 이번 터무 버티면 돼 잠깐만요 아 죽었냐?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야 어떡할 거야 이거 죽죽한다 정 길면은 나중에 약간 어차피 확률게임이니까 편집이라도 하죠 뭐 나는 얘를 놓아줄 수가 없어 때려가서 때려가서 양손이 70%로 남아왔죠 걸어야지 걸렸고요 다운호프 거는 거는 필수인 것 같고 마나 컨트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막고 막아 그렇지 대박 그렇지 이건 해야된다 무조건 해야되고 솔직히 그렇지 내가 녹아달도 했어야 됐어 이거 녹아다가 필요하다 야 죽는 거 아냐? 어 근데 안 맞았어? 아아 병신게임 계속 맞는다는 거 아냐? 화살한테 이거 이 위치에 있는데 맞는다고? 이거 말이 돼? 어 그렇지 그 정상이지 그렇지 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아주 미쳤냐? 살대비지 정체력 좀 알려줘 안 떠 잡아야만 떠나봐 그렇지 아유 툭 들어간 건 진짜 너무 헬이다 이건 툭 들어가서 설마 데미지가 다운됐냐? 아 너무 안 맞잖아 무슨 들어가는 꼴을 못 봐 야 아니지 이거는 정체력 좀 나 다운됐냐? 좋 부자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암관만 툭 왼쪽 랩 대니지 어 쟤 해야지 쟤가 화살을 안 맞으니까 아 뭐 이렇게 안 맞어? 여덟 땐 안 맞은 것 같아 맞을게 개같은 거 개같은 게임 진짜 이거는 눕혀야 된다 기적의 사도냐? 왜 이렇게 안 맞냐? 사실 80%가 80%로 안 된다는 거냐? 아 힘들다 잘 막네 싸워 맞는 거 너무 인간적으로 이거는 그냥 운빨이야 절 열고 나발이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방어도 걸지마 그냥 질러 하필 이거 다음 턴에 죽이면 죽였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한 번만 죽여줘 이 정도 도전했으면 됐어 나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내보내줘나 여기서 좀 플레이 타임은 더럽게 길고 진행은 거의 안 됐어 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무조건 일한다 이거 잡는 강 나올 것 같은데? 빗나가지만 않으면? 진짜로? 방어 한 거야?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엄청 채우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양심없게 채우긴 했는데 맞어 그렇지 때려 그렇지 또 회복해야지 안 그러면은 킬 나는데? 그렇지 확률의 지배자야 다 맞았어 지금 엑스컴 이상이야 솔직히 확률은 엑스컴 모양 약간 이제 전략을 세우면은 확실하게 들어가는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딴 것도 없어 그냥 그냥 운이야 킬 많아가 안 되는데 저체력이면은 지금 딜러가 죽고 갈무리하는 건 뭔가다 무조건 꽂아야 된다 85%다 그렇지 킬 두 번 썼기 때문에 이제 없죠 막아야돼 잘 막아야돼 습트기도 해야돼 엑스컴 세이브라도 있지 중간에 야 다쳐맞네 야 굉장해 킬을 능력으로 하고 아이템 먹어 여기서 숭붓을 뛰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왜 자의를 처하세요 미친놈아 하하 뭔가 느낌이 안 좋긴 했어 솔직히 말해서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런 거 죽으면은 진짜 진짜 노답이야 진짜 노답이야 이거는 막아 아 야 기적소 앞서 있는 부분이냐 아 마나 충분하다 잘 꽂으면 죽인다 아 미친 쓰레기 게임 시작 하하하 야 언제나 널 놀라게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내가 더 때린 것 같은데 나는 상타도 안 못 냈냐 잘 막아 막는 건 진짜 끝내주게 잘 막아 막는 방어력 하났네 인정한다 이건 내가 죽여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죽여야 돼 저거는 얘도 죽여야 돼 집틸 박히지도 않아 개 같은 거 아 진짜 이거 아닙니다 이래서 대밋이 넣어야 되나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한 번 막는다고 계산하고 essa 막아야 될 거 같은데 아닌데 이거 지나가 그냥 죽여야 돼 슬슬 아 답 없죠 이번톱만 제발 버텨주세요 제발 진짜 한 번만 요 제발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어어 10 때려서 죽이기만 하면 돼 진짜 이거 솔직히 일도 아니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막을 계산하고 하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돼 여기까지 와서 20% 죽여야 돼 아 진짜 말도 안 돼 야 존나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빛나갔을까 어 야 대박 죽이자 아니야 마나 아껴 평타 때려 평타 때려 평타 때려 5%라고 너 무기 없냐 때려 그래 확률을 확 늘었잖아 70% 75%인데 안 맞았다고 가능한 일이냐 현실적으로 일단 죽였어 일단 죽였어 일단 죽였어 이게 중요해 이거는 한턴 버려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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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제발 쟤만 죽이면 돼 3대 1이야 만화가 없어서 그게 문제다 막아줘 그렇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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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 달려 그냥 달려 너였냐 이리로 가 어 이리로 가 무기 바꿀 때 타이밍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를 계산해 설마 도망가서 쏜다고 생각했어 이 거리에 있는데 이거 진짜 깨겠는데 진짜 도망가 쏘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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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버텨보세요 어떻게 지랄게 엠병하고 저거 이용해서 난 버틸 것 같은데 졸라 무서운데 그래서 더 무기로 수업하겠지 이제 솔직히 여기서 수업 안 하는 거는 개호바지 그치 100%야 강타 때려야죠 그렇지 이제 설정한다 이길 거라고 확신하기에 설정한다 잘 보자 개 긴장되네 야 너 왜 자일을 하니 병신아 아니야 근데 딜 안 나올 수가 있어 솔직히 어 안 나와 안 나와 이겼어 이건 솔직히 이겼어 이거 지면은 진짜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닌 부분이냐 일단 때려 어 일단 때려 어 솔직히 한 더 봐야 돼 저 세비 지면은 욕심내야 돼 야 잘 때린다 야 공부 잘 돼 이게 이게 진정한 그래 이거지 이게 내 원화도 무조지 이제야 봐 이제야 이제야 기적소 앞서서 시연하잖아 잘 계산해야 된다 무조건 이래야 돼 같은 편한테 되고 그렇지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돼야 된다 그치 이거는 물량 먹을 겁니다 물약 안 먹을 수가 없지 솔직히 이렇게 쳐먹고도 그럼 그 사이에 만화 저기로 간다고 저건 아니죠 잠깐만요 저건 내 계산이 없었는데 잠깐만 저건 내 계산이 없었는데 진짜로 원거리 무게 없어 여기 있으면 안 맞을 거 아니야 저기서 활로 스와프해가지고 쏘겠어 양심이지 저기서 진짜 그런다 그러면 나 못 이겨요 리얼 무게 없어? 제발 척맞아주세요 척맞아서 아웃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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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싸울만 하다 도망가서 힐 하는 건 진짜 극혐이다 너도 어차피 너도 힐링보셔 두 갤 거 아니야 잡을만해 좀 막아주면 안 되냐? 솔직히 막을만 하지 않냐? 그렇지 이번 건 힐러 유도 못했는데 됐어 상관없어 야아 100% 잡았다 이거 진짜로 이거 이거 안 되면은 말이 안 돼 잠깐만 16 데미지라고?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아냐 아냐 왜냐면은 방패잖아 이제 얘네들은 업사만 살리면 내색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시라인 부분이야?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제발 제발 이거 지게 하지 말아줘 아 제발 이거 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한번만요 최후의 수단 써야 돼 진짜 이거 지면은 너 왜 이렇게 잘 써요? 왜 이렇게 잘 때려? 야 곰봉보다 훨씬 잘 때려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이제 법사는 사려야 된다 법사는 사려야 된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건 사려야 된다 2대2를 유도해서 싸우고 그딴 거 없어 사려야 돼 크리티 그 뜰 수도 있고 아까처럼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미친다 좀 버텨줘야 되나? 안 맞잖아 아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 어째서 어째서는 가장 중요하지 얘 줘 쟤는 컨트롤해서 안 맞게 하면 돼 와 너무 세다 근데 야 궁수가 이렇게 세다고? 도망가자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자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답 없는데? 어 아 이거 안 돼 답 없어 진짜로 진심으로 만화 채워야 돼 일단 옷까지 채워야 돼 솔직히 옷까지 채우는 거면 그리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야 잽을 맞지 말아주 진짜 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로 거 없게 할 말이 없어 어 너무 다행이야 최대한 도망가 어어 다음 전에 1을 차니까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지?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지? 어디까지 도망가야 안 맞을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한칸만 가비로 잘 생각하자 일로 가고 여기까지 오면 내 생각에 쟤는 카운터가 됐어 카운터가 됐어 지금이 기회야 힐할 수 있는 기회 무조건 이녀석 그렇지 힐할 기회도 거의 없어 5터만 버티면 돼 한 마리만 남아도 이거 잡을 수 있다 나는 확실 아니 한 마리는 안 되겠다 템포상 그러면은 니가 때리고 일단 25면은 니게 지니까 조금 상처 생겼나 야 더럽게 쎄다 진짜 미쳤다 최대 16돈죠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봐봐요 이거 마나 옷 찰 때까지만 버티면은 힐 주면서 어느 정도 할 것 같거든요 크림을 안 맞으면은 너무 지금 크림 맞을 것 같아 아 여기 도망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아니 여기로 도망가요 한 대밖에 못 때렸어 한 대밖에 못 때렸어 아 여기다 놓고 버티면 안 될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다 가 죽죽 가 졸려라면 끝을 보여줘 자일해 자일하고 오면은 이제 맞을 거 아니야 아니지 제 턴으로 시작을 하니까 아니지 내 턴이 끝나면은 돌아갈 거 아니야 약속 뛰고 일단은 힐 해줘 그렇지 풀 피워도 질 것 같아 진심으로 범팡 전사지만 풀 피워도 검 하나인 제일 못 이길 것 같아 이야 환정 좀 봐라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거 위험한데 좀 거리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겠다 이쯤에서 한 번 전투를 해야 되나 야 아까 드오프 크립 뜬게 너무 심했다 아냐 되냐 솔직히 제 생각에는 5칸 안 되거든요 넉넉하게 갑니다 지혜가 좀 많아 솔직히 말해서 제 타격거리 5칸이 안 될 것 같고 일로 와서 턴 넘어가면은 쟤는 저거 롤링 맞잖아요 어야 지능적인데 법사는 무조건 나오고 턴 하아 그렇지 넘어가면 산 사 흉내라 잡아라 너밖에 없어 니가 희망이야 노른인 진작에 가버렸어 오우 야 졸라 무서워 진짜 진짜 진심으로 무서워 어떻게 빼야되지 이거 일단 법사는 최대한 빠지면은 내 생각에는 안 맞아 저거 돌아가는 거 맞잖아 저거 있으면 위로가 위로가 위로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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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힐 한 번만 하고 연구까지 보자 아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한다 내 영혼을 불태운다 너만 도망가 그래 안전하게 괜히 건수 주지 말고 도망가 대기해 그냥 만화 좀 채워 아 이미 채 이미 찼구나 자 이래 안전하게 빗마저 확률도 있으니까 이게 안되냐 실패죠 이럴 줄 알았어 슬슬 실패할 것 같더라고 이거 한 돈 내줬으면 진짜 큰 상황인데 좋네요 드디어 정신 차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죠 너무 영혼의 네팔렙이었는데 저걸이면 솔직히 안맞는다 저거 그래 그치 실패한 것도 이제 확률을 차니까 저렇게 해도 크림 맞으면 한방이란 말이죠 법사 그러니까 도망가 도망가는 건 100% 여기서 왔다갔다 해 기도해 이걸 비비는 내가 신기하다 도망갈 길 없다 총 때문에 도망갈 길 없다 이리로 잘 가야 된다 통 다 부셔 어 통 다 부셔 부셔 어 어 이거 되냐 되냐 거리 솔직히 한 대 맞을 거 계산했는데 드러프인데 좀 느리네 왜냐면은 노리 노린이가 기동력이 좀 좋거든요 얘는 이제 단검을 들었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중장갑이라서 느린가 보다 중장갑에도 판점이 있고 중장갑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절대 싸우면 안 돼 힐 해야 돼 마법고 완화까지 채워 50턴 바라본다 이거 뭐 턴 제한 같은 거 없잖아 불러와서 불러와서 각을 재자 넌 대기해 아냐아냐 대기하지 말고 때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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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부서 이런 게 문제야 힐 바나를 할 생각하지 말고 물까지 쓴다고 계산을 싸우자 이거 돌아오는 데서 때리겠어? 아주 아슬아슬한 것 같다 저것도 못 푸시냐? 저것도 못 푸시냐? 저것도 못 푸시냐? 근데 얘 계산이 없었는데? 흘러가 흘러가 이거지? 올라가 한 턴이라도 더 벌어 슬슬 다이다이 강 나온다 그렇지 절대 가까이 가지마 이번 거 막으면은 불이 같이 때리자 근데 만약에 데미지가 나 다운은 없을 거야 설마 다운 있겠어? 그렇지 막았고 3 이런 게 다 초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힐 마나 있고 뭐 팔라드인데 몹사가 아니라? 방패 들고 힐 하면 싸우는데? 튀어 튀어야 돼 깨볼게 어쩔 수 없어 이건 쟤 저 철구 쪽에 몰아놓고 때리고 싶은데 솔직히 저거 맞을 확률을 맞은 거 매번 못 봤거든요 안 맞을 것 같고 싸워 그렇지 잡을 수 있어 잘만 때려 그렇지 잡았다 이거 이 정도 오면 잡아야지 양심머리가 있으면은 무조건 법사가 사귄 것 같아 이거 아무리 봐도 졸라 졸라 쓸모없어 전사 무조건 법사인데? 법사 전사처럼 쓸 수 있어 미친게임이야 뭐 데미지? 크리 마저는 안 죽죠? 아 맞아 근데 만약에 못 죽인다 만약에 죽는다 그럼 집니다 안전하게 할 걸 미쳤어 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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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때다 때리고 그렇지 도망가 저렇게 세다니 미친놈 진짜 아 드럽게 세 진짜 말도 안 돼 도가 있잖아 정도가 있잖아? 화살을 화살로 죽인다 이길 수 있어 야 크리 마저 죽는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힐 하면 돼 아 근데 힐이 확률이 있잖아 자자자자생각 잘생각해 가서 힐을 걸어 이거 크리 두 번 맞고 죽는 거는 진짜 가능한 일이야 현실에서 아까 드롭 죽은 거 보니까 박이 나오거든요 몇 번째 50턴이야 분명이야 아 그렇지 그게 정상인 거야 그래 화살 몇 개를 막았는데 방어에 스택 다 투자했는데 지금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게 말이돼? 화살로 수업하고 쐈어야 되는데 주턴은 쏘는데 야 너 많이 됐어 크리 마저 안 죽어 그만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만 좀 맞어 그래 아 판금 방패? 아 아 뭐야 나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갈이야? 아, 힘들어. 예, 어디 갔어? 와, 믿을 수가 없다. 또 종교하게 되려면, 무슨 약속에서 받은는 자격이야. 나의 나의 소시지를 들어보지 못해온. 과연 이 지수의 감정은? 자세히. 선생님, 미치 마. 이거 상자 난만큼 차이 나나 보다. 아 , 미쳤다 진짜,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요 사인다 빼 너무 힘든데 진짜 이거 역 특급 인데 수리금 하나 들고 야 장비 들어온 겁니까 장비 들어온 겁니까 가야 돼 장비가 어디 갔어 중력을 이렇게 들고 아 장부 같다 장비가 없어졌는데 아니구나 있구나 그래서 어루 이득이네 어 참 이거랑 뭔 차이 야 자 법사는 바꿔 봐 없으니까 어울리니까 너는 너희는 다 이거 해버려 검수사 장갑 끼고 검수 작업 니가 왜 끼니 주제도 모르고 아 아 아 힘들다 아 뭐 너무 힘들어 이거 뭐야 절담 피해 30% 야 너무 힘들어요 뭐하고 자빠진 거야 이게 가다 팔면 되나 이제 있네 무기 황금방패 어우 야 너 너 너 너 나사도끼 너 무딘 볼트 좀 껴라 볼트 1번 얼굴 문양 지팡이 야 이것만 있어서도 얼마나 내가 편하게 갔을 텐데 어유 이씨 미친거 아닌가 싶다 진짜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힘든가 회풀 같은 걸로 이제 나무개물 잡는 거구나 다 팔아 또 할라 힐 팔아 필드 컷 내 장비를 뺏고 저러니까 내가 지금 미치겠네 역시 5두 컷 방어구대나 비싼 걸로 줘 비싼 걸로 큰 맘먹고 산다 그냥 강해지는 물력 없냐 전투 치는 동안 쎄지는 것도 있네 전투 좀 줘봐 대모판 함정 설치도 있어? 어썸하네 가자 겸치 지금 준 거 보이시나요? 개똥만큼 준 거? 열받네요 열받는다 열받어 진짜 열받어 화가 나 화가 나 화가 나 어떻게 화나 너였냐? 30원 뭐하게 안하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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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0%야? 와 너무 감사하다 아이템을 얻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기회에 이어서 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 해요 쇼!